자 모나리자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프 가격의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자. 그런 의미에서 무림 PMP를 한 분이 주셨고요. 제품가 인상 역시 수혜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 플러스로 M&A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영풍 재질을 보자라는 의견을 한 분 주셨습니다. 무림 PMP와 영풍 재질,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역시 관련된 종목 대안주로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역시 펄프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직접 소개를 해주시려고 가져오셨네요. 네, 제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다 보니까 펄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한솔재지, 무림그룹 모두 다 가격을 한 15% 올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수용지 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가격 인상이 나오는 효과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무림 PMP 같은 경우는 둘 다 다 좋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펄프를 직접 생산합니다. 그게 한 매출 비중이 20%가 넘는데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펄프를 생산하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생산 가격을 높게 반영이 되는 거죠. 제품 가격이 높게 반영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구조가 첫 번째고 게다가 또 아트지, 백상지 같은 인수용지 쪽이 매출이 또 한 70%가 되는데 이쪽은 본인이 갖고 있던 펄프를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반영이 되게 되면 약간 이론화 공정 쪽에 나올 수 있는 수혜들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펄프는 다 나무로 만들겠죠. 활엽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자연시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종속회사관 3개가 있는데 대슨케미칼이라고 하는 화학 쪽 그리고 또 산림 개발 업체 PT 플라스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이 인도네시아에 진출돼 있죠. 그래서 조림 투자까지 진행해서 원자재료를 가져온다고 하게 되면 이 모든 조합을 봤을 때 조림 투자, 펄프 투자 그리고 또 거기서 인수용지 생산 딱 이론화된 체계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영업이기 294억 그래서 360% 정도 올라온 상황들이고요. 또 올해도 영업이기 한 490억 대 67% 이상 증가한다고 보게 되면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수혜를 받는 업체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시총이 3천억 되면 쌉니다. 거기다가 재무 구조는 살짝 조금 보완이 필요한데 돈 벌면 보완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 쪽으로 적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인 PMP를 역시 펄프 가격이 인상되는 것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물인 PMP다라고 콕 찍어 소용룡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대표님의 대한주 영풍제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풍제지, 라이너나 직관용 먼지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관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실패 같은 데 보면 가운데 들어가는 빳빳한 내용을 직관용 원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골판지 상자용으로 쓰고 있는 라이너 원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관용 원지 같은 경우는 일단 높은 기술력이 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을 감아야 하기 때문에 좀 단단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일반 용지와는 약간 다른 그런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일단 매출 규모,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관련 분야에 상당히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전은 살짝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제품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상당한 부분 증가를 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원자재 상승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2분기 이후부터는 아마 실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가장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M&A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대주주가 큐캐피탈이라는 회사입니다. 지분의 50.55%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각 규모 금액으로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제지, 깨끗한 나라, 한국 토지신탁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기존의 제지회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회사들도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풍 제지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택에 지금 화북산업단지라는 그쪽 산업단지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지에 대해서 매각이나 아니면 임대 같은 거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시가 규모로도 시가총액이 한 2,400억 정도 되는데요. 관련 땅 부분만 해도 한 1천억이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재무구조도 현금성 자산이 총 55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구조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아마 이게 어떠한 대주주가 바뀌게 되면 바뀐 새로운 대주주가 아마 이런 충분한 여력,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신사업이나 아니면 기타 생산시설 같은 걸 확충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지금보다는 향후 M&A 이후를 좀 더 기대해보면서 선침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풍재지를 임순재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 모멘텀도 받고 M&A 이슈도 있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을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풍재지가 올해 들어서 일단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그냥 아직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1만 900원에 끝났는데 1만 500원 전후 그러니까 1만 900원보다 조금 낮은 1만 5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는 건 큰 부담 없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저 고점인 1만 2천 원. 그다음에 손전은 9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풍재지 일단은 M&A 이슈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모아두자. 미리 미리 좀 모아서 투자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물임 PMP도 볼까요? 물임 PMP도 올해 들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 이게 무슨 약간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네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저점이 올라간다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과 변화는 끌고 간다고 봤을 때 한 4,800원 살짝 낮아지는 가격대 정도로 매수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함께 또 지난 고점대 영역까지 들어오는 1차로 5,900원대. 여기를 1차 목표가로 가져가보고 싶고요. 순적과는 4,4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림 PMP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까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대안주 모나리자의 대안주로 무림 PMP와 영풍재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주의깊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나스닥이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런데 장 마감하고 나서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테슬라 실적은 또 좋았습니다.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시장 준비하고 있어요, 대표님? 김민수 대표님. 네, 참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로 성장주에 대한 타격은 있는데 반대로 테슬라는 좋다 보니까 2차전지가 시장을 좀 방어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아마 국내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덜 밀리는데 2차전지 쪽이 좀 주도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되. 하지만 또 최근의 이슈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철강 섹터 좀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섹터도 어제 오랜만에 또 상승이 나왔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임순예 대표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일단 현재 상황이 공장이 봉쇄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아마 시장에서 내일 정도 되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이 환율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좀 출렁거림이 있었는데요. 아마 오늘도 그런 상황은 좀 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매매 패턴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주신 전략,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잘 대응해보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